유언의 직접 처분과 간접 강제는 이건 조문 싸움이에요. 유언의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49조 3항, 행정심판법은 사실 조문을 꼼꼼히 좀 아셔야 됩니다. 49조 3항은요, 의무의행 심판의 처분 명령 제결에 따른 재처분 의무입니다. 즉, 49조 3항이 있다는 처분, 여기서 말하는 처분은 의무의행 심판의 처분 명령 제결에 따른 재처분 의문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유언의는, 유언의가 직접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유언의는 의무의행 심판에서 처분 제결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재량권을 존중하기 위해서 처분 명령 제결을 했더니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 직접 처분은 마치 직접 처분이 효과가 있는 처분 제결을 할 수 있었던 유언에게 인정되는 효력입니다. 조문만 정확히 알아두세요. 유언의 간접 강제는 이거는 최근에 신설된 조문이니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입법 행시에서는 한번 출제가 됐는데 그 당시에 부작용 시험에 나왔습니다. 거부 처분으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 A급이니까 꼭 알아두어야 됩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나머지는 단순함기 사항들이죠.